염증은 거의 모든 병을 일으키는 근원입니다. 염증을 막는다는 것은 산화, 즉 노화를 막는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나이보다 젊게 보이는 것은 항산화로 표현되는 항노화 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다는 뜻이고 늙게 보였다면 그 반대였을 터입니다. 황금소는 만성 염증을 줄이는 일반적인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메가3를 늘리고 오메가6를 줄여야 합니다. 몸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섭취 비율을 6대1 정도로 유지해야 염증 물질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오메가6 섭취는 오메가3의 약 20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의식적으로 많이 섭취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오메가3는 들기름과 등풀은 생선에 풍부합니다. 주일에서 2회 생선을 섭취하고 하루 한 끼 정도는 밥에 들기름을 한 스푼 뿌려 먹으면 좋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힘들면 영양제로 먹어도 괜찮습니다. 비타민C와 E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했을 때 생성되는 산화물질은 염증을 일으킵니다.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 등은 산화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데 견과류에 풍부한 비타민 E도 항산화 물질입니다. 비타민 E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수용성인 비타민C가 든 식품과 함께 먹으면 상호 보완 작용을 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빨리 걷기 10분 앉았다 일어서기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집중된 내장 지방에서는 염증을 유발하는 특정 물질이 분비됩니다. 내장 지방을 태우기 위해 약간 숨이 찰 정도의 걷기 운동을 하루 30분 정도 해야 합니다. 근육 또한 염증을 억제하는 물질을 분비하는데 하체를 단련시키는 앉았다 일어서기를 꾸준히 하면 좋습니다. 명상과 목욕 습관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는 명상과 목욕욕법이 도움이 됩니다. 둘 다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 몸을 이완시키고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를 줄여 염증 물질 분비를 줄입니다. 육조의 물은 39도에서 41도가 적당하며 전신욕보다는 반신욕이 더 낫습니다. 하루 20분 반신욕과 10분 명상 안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멀리하기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은 폐를 거쳐 혈액으로 들어오면서 온몸을 돌며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니코틴이나 가공식품의 화학 첨가물도 마찬가지인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외출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흡연은 줄이고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식품을 먹으려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 제시한 방법만으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웃듯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항생제로는 끄떡앉는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최신 의료기술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는 추세입니다. 중금속과 발암물질을 많이 함유한 미세먼지도 짧은 시간에 잡을 수는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미세먼지가 호흡기를 통해 혈관 속으로 들어가면 혈액은 중금속 등에 오염될 것이고 건강은 치명적인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해죽수는 넉넉하게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은 중금속을 체외로 배출시키고 혈전이나 폴레스테롤을 녹임으로써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물질입니다. 일반적으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은 뚜렷한 수렴성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환원작용인데 어떤 물질이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입니다. 옛 조상들께서 송편을 찔 때 넣었던 소리펜은 테르펜과 피크노제놀 등 강력한 항산화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으로써 식품 등이 상하지 않게 한다는 사실을 터득하고 계셨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한편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 폭발 지점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식물이 대나무였고 60-7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고역제를 그토록 많이 살포했음에도 오직 대나무만 죽이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대나무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고 끈질긴 식물인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나무가 강한 것은 결국 대나무에 함유된 미네랄과 폴리페놀 성분 때문이었다고 전합니다. 더해서 지구에 태어난 지 7천만 년 동안 숱한 기후 변화를 견디면서 바닷가 갯벌이라는 악조건에서 살아남은 염생식물인 해죽순은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폴리페놀을 가장 많이 함유한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금소는 해죽순이라는 걸출한 식품을 활용하여 출산절벽으로 망국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출산강국으로 거듭나게 만들겠습니다. 급격한 출산율의 감소로 인구절벽에 처해 곧 문을 닫을 위기에 봉착한 대한민국을 출산강국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황금소는 기필코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소는 큰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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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